이 부분에 소리가 쫙 줄어들었어요. 아까는 약간 음곡이라서 골짜기처럼 쑥 들어가는데 그 느낌이 지금 느껴지지만 다이내믹스라고 해요. 작은 다이내믹스를 소리를 노이즈에서 그만큼 플로우가 올라온 거예요. 플로우가 올라와서 노이즈 플로우가 올라와서 그만큼 소리를 입힌 거예요. 입히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런 음의 선율이 훨씬 밋밋하게 들려요. 재미없게 들려요. 그리고 나서 또 가면 계속 가면 소리도 엉겨요 계속. 그리고 또 가면 소리도 엉겨요. 또 가면 소리도 엉겨요. 또 가면 소리도 엉겨요. 또 가면 소리도 엉겨요. 그럼 이제 계속 쓰틀어요. 그럼 더 가면 소리도 엉겨요. 또 가면 소리도 엉겨요.